자 먼저 중간 톤 먼저 깔아줄게 화이트 많이 해요? 화이트를 더 많이 하고 블랙을 조금 해서 이 정도 톤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살살살 풀어줄게 방금 만들었던 톤으로 밑에 살짝 다시 눌러 그리고 위로 갈수록 살살살 풀어라 얘들아 물감을 많이 해야 돼 물감 해주면서 이 위에 부분 밝은 부분도 같이 얘들아 방금 만들었던 톤 있지? 그거를 조금 약간 화이트를 좀 섞든 아니면 물로 농도 조절을 하든 해서 밝게 미색으로 좀 만든 다음에 밝은 톤 부분을 좀 칠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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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얘랑 얘랑 명도 차이 주세요 얘가 조금 더 밝게 여기도 두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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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께 두께 두께! 두께! 그리고 종이 꺾어진 부분도 여기도 살짝 털어줘! 그 위에다가 화이트를 생 화이트를 올려줘야해! 생 화이트를 올려줘야해! 생 화이트를 올려줘야해! 여기도 두께! 귀엽지 않니? 바꿔줄께! 아! 누가 왜 이렇게 물 흘렸어! 사진 흘리고 갔어! 으아잉! 조금만 봐주세요! доступ에 접시! 님들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!